첫 소식입니다. 마포구는 건강상담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세이프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서비스를 희망하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건강도 챙기고 다양한 고민도 털어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 마포구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세이프 약국을 운영 중입니다. 세이프 약국은 세밀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동네 약국에서 받는다는 취지로 시작한 사업으로 접근성이 좋은 민간 약국 15곳을 활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상담, 비만 음주 등과 관련한 생활습관관리, 자살 예방 상담과 복지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보건서비스를 희망하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세이프 약국을 통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이프 약국의 위치 등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보건소 의학과로 문의 가능합니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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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